김규원 한가 명장 1호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그 시장을 어떻게 변화하는 그런 시장 속에 시장을 어떻게 개척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전후로 해서 백화점 시장을 뛰어든 거네요 그것까지는 재래시장이었고 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가 한 10년 정도 재래시장이었고 시장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재래시장하고 재래시장에서 제가 물건을 조금만 적게 되면 시장 상인들이 한 오후 새벽에 2시, 3시 팔고 그 다음에 한 1시, 2시 되면 낮에 한 1시, 2시 되면 공장으로 물건을 가지러 와요 그러면 돈은 한 500만 원씩 팔면 한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한 6개월씩 수표 주는 업체보다도 현금을 200 주고 100만 원은 하다 못해 한 두 달 수표 주는 이런 업체를 물건을 주고 그런 업체는 이제 오면 그분이 올 때 되면 물건을 치우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세상이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이 바뀐다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시골에 다녀도 물컵이 들고 다녀도 차에 놔도 쏟아지지 않는 시대가 오고 아침에 미국 갔다가 일본 와서 정신 먹고 오는 시대가 온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에요 그때 당시에서는 항상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내가 재래시장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딸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옛날 미도파 백화점을 거래를 하려고 미도파 백화점을 갔는데 이미 아마 뭐 그 업체들 뭐 옛날에 한관은 궁에서 먹었다 궁전 뭐 궁실 왕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시장에 백화점에 준비해 있어요 저는 재래시장에 있었고 그럼 재래시장에는 물건을 다섯 박스 열 박스 갖다 주면 나중에 대목 보고 계산만 하면 다 되는데 백화점도 그렇게 시장이 그런 줄 알고 그냥 뚫긴 뚫어가지고 물건을 넣었는데 추석에 뭐 막 세트 한 100개 300개 막 갖다 줬어요 그럼 갖다 놨으니까 다음에 설 세고 나면 추석 세고 나면 돈이 다 돌을 줄 알고 했는데 반품이 한 80%에요 시장 구조도 모르고 뛰어넘은 거에요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재래시장은 물건을 갖다 주면 계산서에 이제 돈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뭐 금액을 합계를 안 내도 한 달 두 달 후에 내도 되는데 백화점에서는 우리가 물건 대목 그것처럼 그런 줄 알았는데 대목을 보고 나니까 한 8천만 원 물건이 1억이 들어갔는데 2천도 안 팔리고 8천만 원 반품 들어오는 거에요 전혀 시장도 모르고 뛰어들었으니까 얼마나 무모한 거였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거기서 다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수수료 매장이구나 판매하는 매니저도 우리가 써야 되는구나 교육을 시켜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모르고 들어갔는 게 그때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손해를 많이 보면서 그래 손해는 다시 새로운 문화를 가치를 가져올 거다 옛날 재래시장에서 돈을 좀 더 버는 것보다 시장을 가기 위해서 내가 돈을 주고 배웠다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그래서 거기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수수료 매장 판매하는 매니저들 돈 줘야 되고 반품 나무 도로 이런 걸 알면서 거기서 배워나가기 시작해서 롯데백화점을 떨보려고 롯데백화점 7년 만에 떨봤는데 롯데백화점 우리 제품이나 재래시장에서 내가 대장이니까 이런 제품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사하고 부자이고 자기네 제품이 제일이라고 계속 그 물건 만들다가 시간만 되면 롯데백화점 들어가야 되니까 본점에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당신네들은 여기 백화점에 물건 제일 좋으니까 당신은 안 된다 내가 생각할 구두도 한 몇 크루 떨어져 쓸고 그거 다니기 위해서 계속 시간만 하면 그거 가서 또 계속 설득하고 얘기하고 또 우리 제품이 시중에서 내가 제일이다 얘기하고 이거보다도 훨씬 좋다면 정말 이건 안 돼요 여기 백화점 우리 게 제일 좋다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내가 그 한가를 유통기화를 연장시키는 기술을 내가 개발해서 벤처기업이 됐어요 한가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육아를 만들어도 그냥 일반 비닐이 PP에다 닮아가지고 그냥 실링해서 한 사람이 그거 하면 그거 두번째 세번째 그 필름이 안 되면 그냥 닮아요 개념이 없어요 다 그래서 나도 그거 처음에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하는 사람들이 3월달 되면은 여름에는 물건을 안 판다고 제품에다가 여기다가 여름에는 한 발 안 팝니다 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시장에 나갔어요 아니 이제 시장을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여름에 안 판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실험을 한번 해보자 왜 그럴까 그러면 이게 육아는 상현지 안생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추 실험을 한 거예요 상추를 한 박스 사가지고 방산시장에 비닐 재질 PP, OPP, PE 쫙 사가지고 다 실링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넣어 놓고 했는데 어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이 한 달 되니까 상추가 퍼슥퍼슥 마르기 시작하고 다른 필리면 3개월 그 이상 필리면 1년 돼도 계속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이거구나 시장 조사해보니까 비닐값도 별로 아닌데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남들이 쓰니까 나도 그래 쓰는 거지 나는 그걸 어떻게 하면 이거 떨봐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남들이 하니까 네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어느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 하지만 내가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제 딱 시장 가서 나는 1년 가도 괜찮다 딱 하고 선전하고 팔리기 시작했어요 재미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야 이거 내가 상추 실험하니까 이런데 한국식품 과학적으로 봤자 한국식품연구원에 가서 돈 주고 제품 개발해서 나온 게 쌀에서 뽑는 쌀개에서 뽑는 감마오리자놀이라고 있어요 그걸 딱 청구하니까 1년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통기안을 1년으로 현장하면서 벤처기업이 되고 언론이 막 뜨니까 롯데백화점 전화와 가지고 당신이 도로라고 이렇게 7년 만에 한국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롯데백화점의 제품이 한과가 입점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톱 브랜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뭐 롯데 현대 신세계인데 롯데가 본점이 제일 컸으니까 그 다음에 뭐 그거 들어가니까 현대 뭐 그 다음에 지금은 유통시장이 이제 여전히 백화점 시장이 크고 그 다음에 온라인 시장은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백화점 그 다음에 백화점 시장 그 다음에 할인점 시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나가서 지금 온라인 시장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백화점 들어가면서 백화점 들어가도 별로 그렇게 매출이 없는 거예요 현대 들어가도 별로 그럼 또 홈플러스 좀 들어가 보자 또 나가서 뭐 하다 롯데마트 들어가 보자 이마트 들어가 보자 또 까르프 또 들어왔어요 그래 여기도 한 번 또 덮어 보자 또 까르프 또 발전 들어간 거예요 그 까르프 떨보려고 얼마나 힘들어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니까 한참 이상 월마트가 들어와요 또 월마트를 떨보려고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것도 들어가 보니까 계속 뭐 수수료 내고 뭐 입점할 때마다 돈 내고 이익이 발생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회복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홈플루도 버리고 코스트코도 버리고 옛날에 프라이스커럽이죠 지금은 코스트코인데 그거 지금 십몇 년 만에 올 추석에 다시 서울에 다시 코스트코 새로 들어갔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것도 해보니까 별거라 해서 그때 그 시장이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업이라는 것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거니까 계속 실험해보고 되면은 채택하고 아니면 또 버리고 또 새로운 것도 계속 그렇게 했죠 실험 정신이 아주 중요하다 그럼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장 매출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대개 한가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제 그 최고 재래시장에서 할인점 다 해보고 그 다음에 현대롯데 신세계 애경 진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없애고 지금 신세계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작고 온라인 시장이 높아지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계속 매출 몇 년 5년 3년 2년 대비해 가지고 계속 추석 설 매출이 자꾸 떨어지니까 시장이 저쪽으로 가는 걸 알죠 또 공부도 또 하니까 온라인이 강화된다 그래서 그 온라인 시장을 강화시키고 계속 이제 제로에서 몇 백프로씩 상승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로에서 큰 변화네요 그게 변화죠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가장 큰 유통 변화가 오면 안 하겠네 변화 속에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홈쇼핑에 육아약과를 이게 재수용에서 우리가 시작을 됐지만 재수용품으로 우리가 그 어른이 돌아갔을 때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 그걸 가지고 최고 좋은 과일 최고 좋은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드린 그거잖아요 대대손손 그런데 출발은 거기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이걸 좀 이게 우리 이게 시대의 변화를 맞춰 가지고 만들자 싶어서 이제 약과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에 디저트 커피와 약과도 먹자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과 기름이 있고 육아도 뭐 아직까지 옛날에 알려져 가지고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강정을 이제 작년에 이 강정 발을 이렇게 영양 발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새로운 시도입니다 네 새로운 시도죠 완전히 젊은 나이 이제 요새는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하기 위해서 배가 출출할 때 한두 개만 먹어도 될 수 있는 걸 이걸 개발하자 크게 고카로리 아니고 그 다음에 포만감도 안 느끼고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개발해서 이제 홈쇼핑에다가 이제 두들겼죠 작년에 두들기니까 아주 괜찮다고 한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작년 5월 7일 날 두들기면서 첫 번째 완판하면서 계속 한 300만 개 팔았어요 300만 개 이 제품을 이제 우리가 시장에 살아가는 사람은 일종의 자기 인생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개 팔았느냐 이게 마치 마라톤 선수 신기록 300만 개를 팔았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기록이네요 엄청난 기록이죠 이게 300만 개를 네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이제 올 내일 모레 27일 날이 홈쇼핑에 다시 기념 10개도 더 주고 막 이래 가지고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복사용지 한 장에 당신 뭐 했어 이렇게 하면 내가 이 홈쇼핑 시장에서 300만 개를 완판시켰다 이런 게 이제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부심도 생겨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히트 상품이에요 네네 이게 큰 히트 그래서 이게 이제 강정바가 이렇게 되면서 좀 약간 맛있게 만들고 누구나 칼로리도 적게 만들고 했지만 또다시 여기에 급급하지 말고 또 뭔가 만들자 해서 과일바를 만든 거예요 과일바를 네 과일바를 만든 건데 이 과일을 위에다가 강정에다가 위에 뭐 사과 배 딸기 팔린애플 해서 그 건조한 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40년을 이제 시장에서 뛰었으니 네 그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흥하고 망하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사람은 또 동업자도 있었을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한때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망했던 기업들 가운데 이제 좀 큰 브랜드가 되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음 우선 저는 우선 이제 이걸 한관을 하면서 계속 이제 많은 생각을 하니까 다른 게 누가 나를 보고 여름에는 백화점에서 옛날에 과장이 뭐 부장돼 가지고 10년 동안은 왜 왔어 그걸 뭐 여름에는 미숫가루만 좀 해라 여름에 안 팔리니까 도와준다고 해도 안 했고 아이스크림만 좀 해라 해도 안 했어요 자기 주관이 확실히 서있어요 네 나는 이거 한국은 이게 팔기처럼 진데 세안과자를 다 이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야 세안과자를 내가 하여튼 초콜릿을 만든다 비스킷을 만든다 또는 새우깡을 만든다 그건 내가 이길 수 없지만 이거는 한 발 가지고 도전하기는 엄청난 건데 왜 그걸 해야 되냐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계속 그 일을 계속 하면서 망한 사람도 많이 보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한 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경험을 사려고 방송을 많이 보니까 그 되게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저 양반 저렇게 해서 어렵게 됐구나 뭐가 가장 큰 건 노력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 생각하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지만 머리 제가 자는 침대 옆에는 항상 이렇게 그 메모할 수 있도록 손만 대면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매직으로 자다가 일어나면 힘들잖아요 자다가도 생각나면 메모해 놓고 그것도 생각하고 밤새도 잠을 다해야지만 그게 또 생각이 나면 그때 2시 3시 나가서 회사 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또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 가서 내 옷에 또 지금 옷에도 늘 다니고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계속 미래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랑 살짝 떠올랐다가 또 사라져버리니까 사라져버리니까 그때 메모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항상 하다가도 생각이 나면 적어놓고 나보고 머리를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도 그렇게 얘기하면 김명인 김명장 이제 명장 정도 되면 머리에 다 넣지 그걸 다 정리하고 나보고 그래요 물론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잊어먹어요 그 작은 습관이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차려 나아가 잊어먹어요 변화라는 건 그리고 이제 좀 우스운 얘기지만 옛날에 제가 이제 물건 새롭게 만들었어요 재래시장에 할 때 좀 크게 만들고 모양을 바꾸고 그 사람들이 매일 반값을 내고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시장이 없어졌어요 재래시장만 하다가 아쿠정동에 그 너물 가게 있다가 거기다가 없어지고 아파트 생겨버리고 재래시장 없어지잖아요 영동포에 아파트 생겨버리고 없어지고 이마트 생겨버리고 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매일 그렇게 만드는데 한 20년 10몇 년 후에 20년 후에 시장이 없어지니까 팔 데가 없으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날 보고 계속 만나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차는 한잔하자 밥이나 먹자 옛날에 그래서 나는 진짜 정말 진짜 몸서리치게 그 사람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래 그래 만나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날 물건 좀 팔아 달라는 거잖아요 시장이 없어서 제가 옛날에 당신을 괴롭혔든 어쨌든 당신의 물건을 팔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바꿔 얘기하면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발전했다 난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예 아주 계속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또 안주하고 있었을런지 모르죠 그 사람이 따라오니까 또 새롭게 원료도 값이 비싼데 그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약간 비싸게 이렇게 20년 만에 그 사람한테 항복 받고 물건 좀 팔아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습관이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 가지고 또 뭐 물건값 갑자기 거래와 거래 속에 1년씩 계약을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재래시장 하는 버릇이 있어 가지고 밀가루값이 갑자기 올렸다 이러면 갑자기 돈 또 올려 달라고 이런 습관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별로 안 좋으셨겠네 그 분은 뭐 그냥 지금은 뭐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부동산이나 하고 있지 그냥 뭐 제품은 뭐 조금 않게 하고 있지 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김명장님 말씀 이제 가장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시장이 없어지잖아요 시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좀 들어야 돼요 시장이 그냥 없어지잖아요 시장이 없어져요 치즈를 먹고 있는데 그 치즈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시장이 없어지잖아요 시장이 없어지니까 시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처음 마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은 오래오래 갈 걸로 생각해 가지고 안주하고 땡깡 뿌리고 고함 치고 옛날 방식 고집하고 하면 안 망하겠냐 망하죠 망하죠 100번 망하죠 다 망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 거기가 다 망했어요 많이 망했어요 시장이 없어진다 시장이 시장이 없어진다 앞을 길을 쓰고 앞을 내다보고 대비를 안 하면 시장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시장이 없어진다 어디다 팔 겁니까 아까 저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재래시장이 없어진다는 걸 모르고 매일 놀다가 대목에 잔뜩 만들어 가지고 물건 갖다 주면 한탕 탁 지고 네 팔라고 하면 거기 아파트 생겨버리고 시장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재래시장이 그게 알게 모르게 가랑비 어쩌자 시장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옛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분이 날 보고 얼마나 자존심 상겠어요 날 만나려고 여러 번 수없이 전화를 해서 그래서 만났으니 결과적으로 물건 좀 팔아달라고 그래 속으로 내가 참 당신 때문에 계속 이런 한계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좀 팔아줬죠 시장이 이제 없어지는데 지금 아주 뭐 그대로 정언해 줬지 않습니까 삶이란 게 뭔지 사업이란 게 뭔지 인생이란 게 뭔지 시장이 없어진다는 생각만 하면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네 망하는 거죠 날아가는 거지 그게 지금 한가 시장 이야기 아니고 나라도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시장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시장이 없어진다 그런 거 보면 요즘에 좀 이렇게 시대에 사람 사는 방식이나 날아가는 걸 보면 걱정이 많겠네요 많죠 많죠 살아 본 사람이 저게 아닌데 네 정말 많죠 저렇게 가면 진짜 고생 직사이 할 건데 네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한과에 정말 내가 진짜 국회의원들을 바꾸려고 국회의원들을 바꾸려고 국회 회관 가면 로텐담이가 70, 60편 거기다가 한과 내가 페티바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한과만 받아먹지 말고 한과가 발전하면 농민들인데 계속 쌀 수메해달라 뭐 수메해달라고 계속 돈 주지 말고 그때마다 우니까 돈 주는데 한과가 발전한다 FTA에 돌았어 쌀이 싸게 돌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세계를 나가 그러면 농업에 돈을 주지 말고 이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신네들 입법을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5일 동안 3일 동안 한과 페티바를 했어요 강창희 의장이 있을 때 그때 단일 행사로 국회의원들이 4, 50명 정도 거기에 참여했다고 강창희 의장이 이 단일 행사에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참석 많이 했냐 이낙연 지금 총리도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할 때 그 뒤에 앉아서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냥 돈만 벌지 말고 그냥 그 직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뭔가 사명감 있게 국회의원들도 뭔가 하나를 만들어 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중력이 훨씬 낫잖아요 가치를 만들어야 네 가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치를 가치를 어제도 어떤 좀 아주 그 분야에 뛰어난 분하고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죠 그 job 일이라는 것은 잘해야 되잖아요 네 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최고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뭐 한가를 만들든 방송을 하든 국회의원이라든 간에 쌀을 찌르든지 네 그 일에 신명을 바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맞죠 그게 이제 안 되면서 뭐 모든 부조리가 생기고 잘하는 사람을 끌어잡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저 거기서 이제 계약재배를 하고 이러면은 시뿌려 놓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세계에서 정말 최고로 가는 별을 심어야 되겠다 연구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수십만평 돌아가죠 한가마니 3만원짜리 돌더라도 나는 한가마니 30만원짜리 만들더라도 뭔가 특징을 가지고 만들든지 그 농민이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 정부가 농민이 교육을 시켜야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 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 주면서 안 되는 거죠 돈 주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공통으로 자식한테 푹 주면 자식 망치는 거 똥마짱 돈 주면 죽잖아요 그냥 대모하니까 돈 주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국회에다가 한가 이게 한가만 발전을 하면은 농업에 수없이 주는 돈 그거 R&D 하는 공장 체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각 대사관 통해 가지고 거기서 판초가 활동하면 일본의 하가자처럼 세 개가 한다 싸이처럼 말이죠 아니면 뭐 BTS처럼 우리 그 속에서 식문화가 5천년 식문화가 갈 수 있으면은 뭔가 법을 만들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계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뭐 하면은 그거 좀 해서 뭐 좀 몇 푼 주고 매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발전 나라가 참 그런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말 우리 오천 역사의 문화가 있는 곡식의 열매 줄기 뿌리를 가지고 한가를 만들어 가지고 대대손손을 올린 걸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 개 할 수 없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나가서 뭐 지금 그 뭡니까 영화제처럼 그런 것처럼 한가가 세 개 할 수 없다는 BTS가 정말 어느 날 춤추다가 한가를 한 번 먹는다 그게 뭐야 그냥 BTS 먹는 것만 한 번 해도 몇 억을 주고 그 일만 한 번 한다 해도 우리 시장이 넓어지는 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하나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